이게 바로 빌리아일리스의 오포스1 하이 빌리아일리스의 21년 앨범 수록곡인 빌리보사누과의 가사가 정말 속 히든 메시지로 이렇게 박스에도 이렇게 디자인의 호구로는 하지만 너무 불편하다면 얘기가 다르겠죠 신고 벗을 때 그리고 걸을 때 스텝의 압박도 실착영상 찍으면서 간만에 후회한 시간 야 내가 알고 왜 샀을까 구독자분들은 실착영상 보는 걸로 신발은 이 영상 한번 다른 분들께 양도 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